예, 오늘 그 아이 캠퍼에서 스카이 캠프 전용 어닝이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이걸 타프라고 해야 되나요? 워닝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햇빛 가리개죠? 이렇게 자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앞에 요만한 그늘막이 형성이 되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엄청 더운데요 이 더위를 디월드 선풍기가 완전 날려져 엄청 셉니다 디월드 선풍기 죽인다 라면 끓여 먹을 준비가 라면 끓여 먹을 준비가 라면 끓여 먹을 Index 라면은 천 Frame 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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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